에어부산의 대안주 두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은 두 분이 모두 이야기해 주셨죠. 리오프닝, 위드 코로나와 관련해서 항공 운행이 확대될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 에어부산보다는 한국공항을 보자라고 한 분이 제안을 해주셨고요. 여행 계획에 대한 증가 기대로 오히려 항공주 말고 인터파크를 보자라는 의견도 한 분을 주셨습니다. 한국공항과 인터파크, 과연 어떤 종목이 좋을지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역시 리오프닝, 관광객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해서 대비하는 미리 선반영에서 대응을 해보자는 대안주를 하나씩 가지고 오셨는데, 일단 나현진 대표님의 인터파크를 가지고 오신 것도 재밌네요. 네, 여행이 활성화된다면 그동안 항공주가 먼저 어제 움직이기는 했지만, 항공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유형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그 유형 자산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고, 그리고 승무원이나 이런 항공기장을 바로 정리해고를 한다든가,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한 부담까지도 있어서, 오히려 여행 업종으로 볼 때는 여행사가 훨씬 더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터파크 같은 경우는 2019년을 기준으로 본다면, 회사의 매출에서 차지하고 있는 투어, 여행 비중이 48%가 됐습니다. 그리고 B2C 온라인 항공권 발권에서는 마켓쉐어 1위를 차지했던 업체고요. 그런데 이런 업체가 2020년에 갑자기 매출이 급감하면서, 투어, 여행이 차지하고 있는 매출 비중이 11%대로 갑작스럽게 크게 축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여행 수요가 회복이 된다면 가장 큰 수요의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 영업이 기여도가 다른 공연이나 이런 상품 판매보다는 여행이 차지하고 있는 매출에서 나오는 영업이익이 훨씬 컸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2020년 크게 줄어들고 올해도 계속 적자를 이어오면서 많이 감소를 했는데, 이 부분은 한 번에 또 회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인터파크가 좀 다른 측면이 매각 매물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지금 인터파크의 시가총액이 한 6천억대 정도인데, 여기 어때라든가 야놀자 같은 여행 플랫폼 업체에서 인수를 상당히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보입니다. 야놀자 같은 경우에 투자 가치로는 10조 얘기까지 나오면서 여행 플랫폼 사업이 확대될 거라는 거에 배팅을 하고 있는데, 이 업체가 만약에 인터파크까지 인수를 하게 된다면 상당한 저변을 가지게 되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어서, M&A 매물에 나와 있는 현재 상태에서는 어느 업체라도 배팅은 공격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M&A 기대감과 여행 수요 회복에 대해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으로 그렇게 꼽아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나현진 대표님은 항공주보다 오히려 여행 수요가 늘어날 때 더 빠르게 리바운드 되고 오히려 턴어라운드 될 수 있는 인터파크를 좀 보자라는 의견이셨고요.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M&A와 관련된 이슈, 이것의 모멘텀을 받으면 주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자, 인터파크 들어봤고 다음은 김민수 대표님은 한국공항이네요. 네, 조금 생소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여행을 가거나 항공기를 이용할 때 저희는 그냥 몸만 훅 내리죠. 그리고 그냥 게이트를 지나는 상황이 되는데, 그 사이에 바깥을 쳐다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빠르게 일하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짐을 내리고. 그렇죠. 그 관련된 모든 부대 행위를 하는 쪽이 한국공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항공기 쪽의 지상조업이라든가, 그리고 또 화물 관련된 조업, 그리고 또 항공기 급유까지, 이런 모든 서비스를 하는 상황 쪽에서 특히 장비 대역까지 하다 보니까 이런 용역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들을 담당한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한국공항이 할 일이 더 많아진다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대한항공이 최대 주조입니다. 지분의 59%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번에 아시아나항공까지 같이 기업 결합이 이어져서 덩치가 커진다라고 하면 실적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네요. 그렇기 때문에 주목을 해서 봐야 할 것 같고요. 게다가 좀 더 특이한 상황들은, 지금 생수 사업도 하고 있는데. 그런가요? 이거는 그냥 확대된 게 아니라 항공기 내에서 물 주죠. 이렇게 둥그러내서 이렇게 따먹는 물. 좀 오래된 것 같긴 한데, 이런 쪽과 함께 농축산 쪽이면 제주 돼지 쪽, 이런 쪽에 아무래도 저희가 기내식을 먹다 보니까 거기서 연결되는 이런 관련된 제품 판매가 이런 쪽으로도 연결된다라는 부분들과 함께. 그렇군요. 비행기에서도 세탁도 해줍니까? 이건 모르겠는데. 아마 관련된 비행기 안에 시트를 세탁하는 과정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게 매출로 잡히는 것 같고요. 지게차 렌탈 이런 쪽까지 부대 사업으로 하는데, 조금 더 주목할 모습이 에어코리아라고 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과거와는 좀 다르게 여객수속이나 화물운송, 출도착 서비스 같은 약간 또 놓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조금씩 더 서비스를 가해준다라는 부분들이 중속회사로 자리 잡다 보니까 실적을 가세시킬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데 실적을 보다 보니까 좀 놀라운 사실은 2분기부터 벌써 실적이 턴어라운드 됐습니다. 그만큼 화물 쪽에 대해서 기대감을 좀 키우다 보니까 그쪽에 대한 부분들이 실적의 자리를 잡으면서 벌써 턴어라운드 했다고 하게 되면 조금 더 기대감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PBR 0.5배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싸적, 게다가 재무 구조까지 안정적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번 코로나19를 잘 견딘 회사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러면 앞으로 매출 기회가 더 확대될 것이다 라는 쪽에서 포인트를 맞춰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국공항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항이 바빠지면 바빠질수록 하는 일이 많아지고 버는 돈이 많아지는 회사가 바로 한국공항인 것 같습니다. 오늘 간만에 두 분의 서로 종목에 대한 의견을 한번 들어볼까요? 한국공항 어떻게 보세요? 한국공항 같은 경우는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가장 알짜 기업으로 그렇게 꼽을 수 있겠습니다. 하역 용역을 독점하다시피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항공 수요에 증가해서 오히려 항공주보다는 숨겨져 있지만 한국공항이 훨씬 더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좋은 호평을 해주셨고 우리 김민수 대표님, 인터파크는 어떠세요? 네, 지금 자리면 괜찮지 않았나 싶습니다. 좀 많이 올라왔다가 좀 내려왔어요. 네,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뜨거웠던 M&A 열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식은 상황 쪽에서 다시 여행 부분에 대한 부각을 받게 된다라고 보게 되면 한 번쯤 반등이 나올 거래만 늘어나게 되면 추가적으로 반응이 나올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역시 김민수 대표님도 인터파크 좋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M&A와 관련된 이슈가 다시 한 번 또 나오기 시작하면 한 번 불이 붙겠죠. 자, 그럼 인터파크의 가격 전략을 라연진 대표님이 좀 제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 7월에 M&A 기대가 나오면서 갑자기 급등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또 얼마 전에 9월 달에는 M&A가 연기되고 일정이 미뤄지고 하면서 다시 또 하락을 크게 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꼭 M&A뿐만 아니더라도 지금 어느 정도 코로나를 회복해가는 과정에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 있어서 한 7,500원 정도 이하에서는 매수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목표가는 거래량이 붙어서 단기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목표가 1만 원 정도도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손절가는 조금 타이트하게 잡고 대응을 해도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나현진 대표님이 인터파크에 대한 가격 전략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M&A와 관련된 이슈가 한 번 살짝 가라앉으면서 주가도 좀 내려왔는데 오히려 지금이 좀 찬스일 수 있겠다라고 하시면서 목표가는 1만 원 정도로 인터파크 제시를 해주셨고요. 자, 지금 뭐 유튜브에서도 인터파크, 한국공항 다 좋네 라는 그런 의견을 시청자분들이 주시면서 가격 전략을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김민수 대표님의 한국공항 가격 전략 주실까요? 네, 지금 가격 대면 어제도 거래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추세 전환을 시도하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최근에 이어지는 거래 간헐적으로 나오지만 추세가 꺾이지 않는다는 관점 쪽에서 관심이 높은 상황들이고요. 약 한 5만 2천 원대 밑에 한 5만 1천 원대 사이 정도면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목표가는 좀 장기로 봤을 때 아마 지난 고점대 부근을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여력들이 나오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약 한 6만 3천 원에서 6만 5천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목표가를 가져가시면서 대응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총절가는 4만 5천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국공항까지 목표 가격은 정고점 부근이었던 6만 5천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리오프닝 그리고 위드 코로나와 관련해서 수혜주 우리가 항공주만 보지 말고 한국공항과 인터파크도 한번 여러분들 잘 살펴보시고 앞으로의 추이 또 관심 종목에 잘 포함시켜 놓으시고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대안주 한국공항과 인터파크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이렇게 여기까지 좀 알아봤고요. 이제 오늘 시장에 대한 대비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이 어쨌든 이 추석 연휴에 있었던 글로벌 증시의 충격파를 일단 한번 좀 받았는데 어제 그래도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하고요. 이게 하락이 나왔지만 좀 선방했던 것인지 두 분의 의견도 듣고 싶고 오늘 어떻게 대비할지 김민수 대표님부터. 네, 어제 시장 그나마 나름대로 선방했고요. 그런데 중소형주들이 조금 흔들리는 모습들은 보였어도 여전히 시장의 흐름들은 그래도 갈 길을 가고 있다는 관점들인데 오늘도 미국 시장이 강하다 보니까 이에 따른 변화가 좀 이어지되 아마 지금 어떤 외국인들의 매수세나 그리고 또 이어지고 있는 환율 변화 같이 체크하시면서 오늘 탄력도 좀 비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환율과 외국인의 수급을 좀 살펴보자 의견 주셨고요. 나윤진 대표님은요? 네, 이번에 추석 연휴의 일정이 상당히 타이밍이 좋았습니다. 추석 연휴 일정을 정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대회 변수에서 한 발 물러서 있었던 일정이 상당히 좋았고 아무래도 글로벌 증시의 안정이 좀 먼저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최근 시장이 많이 하락하면서 그에 따른 가격 메리트가 생긴 종목이 많아졌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는 가격 메리트 있는 종목을 좀 더 찾아볼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많이 떨어져 있는 종목들 좋은 종목 중에 한번 잘 골라보자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주말이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